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얼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고요. 지난 금요일인가 사형관 교보증권에서 사형관 차장 아마 오셨던 것 같은데 영업부에 계셨다고. 모르는 분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이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시원시원하게. 교보증권이 큽니다. 그렇습니까? 3%만한 회사가 아니에요. 박병창 부장님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같이 또 계셨던 줄 알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교보증권에 아주 훌륭한 인재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지난주 미국 시장 한번 흐름 보고 그다음에 우리 장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쉬시면서 아마도 포털 뉴스를 계속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주말에 많이 시장을 보는 편은 아닌데요. 일단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우크라이나 때가 어떻게 되는지. 지난주 내내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우려와 우려가 감소했다가 확대했다면서 반복하면서 등락하는 그런 시황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도 여전히 지난주에 오히려 더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오늘 새벽까지만 보더라도 그것이 감소, 우려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또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미국 시장 보면 나스닥 1.7%, 다우가 1.9%, S&P500이 1.58% 하락을 했는데요. 주요, 지표대로 보면 유가가 좀 떨어졌죠. 91달러입니다. 달러 데스 96포인트 약간 떨어져 있고요. 원화도 1,200원 위에서 약간 내려와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제수익률 2% 위에서 약간 내려와 있습니다. 금이 약간 내려와 있지만 금은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이거 보면 지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의 기저는 미국의 긴축이 가장 큰 기저인 것이고 흐름에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우려와 이런 목소리와 함께 시장이 변동성이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이 좀 우려가 감소되었다가 또 확대되었다가 그러면서 반복하면서 움직였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 미국을 보면 하루만 상승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하락 기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 상승한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1월 FNC 의사로 공개가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 친화적인 내용이 좀 있었다. 이런 내용과 함께 그날 하루 반등했고 전반적으로는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은 직전 저점과 그리고 전고점 사이에서 변동성을 계속 크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프라시서를 반영하면서 등락하면 기간의 조정을 거치고 있다는 정도로 좀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사태이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로 이번 주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요. 코스피가 0.12% 주중 저점이 마이너스 3%였습니다. 약법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주중 저점을 보면요. 금요일날 종가에 얘기하는 건데요. 지난주에 2744포인트 마감했거든요. 그 전주에는 2746포인트 마감이었고 그 전주는 2750포인트였습니다. 3주 연속 종가 지수가 같았습니다. 주중 저점 굉장히 큰 폭으로 등락을 보였는데 3주 연속 금요일 종가 지수가 같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급락한 후에 반등을 했지만 그 이후에 변동성을 주었지만 종가 지수는 같았다. 그럼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서 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매수세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그 매수는 저점 매수는 하지만 위로 따라 사지는 않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코스닥도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그랬는데 주중 저점이 마이너스 4.5%였거든요. 종가가 플러스 0.49%였습니다. 코스닥은 플러스에 끝났어요.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 직전 저점을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겁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반등을 주면서 지난주에 마감을 했거든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느냐 세 가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연기금 투신이 순매수 전환했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보면 개인들이 1조 2,800억 매수를 했어요.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약 3천억 매수를 했고요. 기관들이 매수를 했는데 약 9천억 매수를 했는데 투신이 2천억 정도 연기금이 2,600억 정도 매수 들어왔는데 오랜만에 투신과 연기금의 매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코스닥도 외국인들이 3,800억 매수 기관들이 1,600억 들어오면서 수급이 좀 바뀌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해외 시장이 미국이 2.8%까지 하락하고 그랬는데 우리 시장이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도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을 보면 해외 시장 급등락의 약간 내성을 계속 가져가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서 국내 수급 역량이 확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지난주에도 내내 말씀을 드렸던 섹터별로 수급 변화가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가장 강했던 섹터는 화장품 섹터가 강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해운, 원자력 그리고 화학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납부탁가격이 오르면서 화학 업종이 소위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소비자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화학주가 오르는 그런 특징을 보였어요. 그래서 낙폭가대 경기 민감주와 리오프닝주가 좀 오르는 특징을 보이고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호실적이 나와도 오히려 주춤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내부 수급이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뭐냐 하면 만일 우크라인 사태가 우리가 시장이 원하는 바대로 조금 우호적으로만 되면 요수급 영향 때문에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강하게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기대이지 지금 우크라인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관망분위가 굉장히 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이번 주에 있습니까? 이번 주에는 오늘 미국 휘장이고요. 오늘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잠정치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이 최근에 대해서 반도체 저점 형성하고 오르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솔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판 거에 잠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2월이니까 1월일 거죠. 1월 반도체 수출의 잠정치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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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을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22일 날은 미국의 12월 주택가격 지표와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마켓 서비스업, 마켓 제조업 PMI가 나오고요. 경제 지표니까 우리 늘 유심히 보는 거고요. 23일 날 금통위와 미국의 4분기 GDP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번에 금통위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아무도 안 하죠. 물론 언론도 그렇고 별로 얘기가 없는 이유는 이주열 총재가 하는 마지막 금통위죠. 그것도 그렇고 지난번에 두 번이나 금리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안 하지 않겠냐 아니면 고민이 많을 거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크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장에서 큰 이슈는 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이번 주에 보는 것은 경제 지표에서는 1월 미국의 개인소비주출 PC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5.8%고 지난번에 CPI도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 또다시 높게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관점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3월 15일에서 16일 FN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연주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높게 나오면 또다시 시장이 한번 걱정을 하지 않겠냐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CPI나 PPI 오른폭으로 보면 당연히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PC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 컨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느나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쪽도 그러니까 선반영 됐지 않았을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하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경제 지표에서는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장 단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시장이 반등도 했다가 또 급락하기도 하고 이렇게 될 건데 이것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불확실성이고 제가 또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망 심리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 전면전할 것이다. 또 가장 좋은 시나리오 거기 휴전지역으로 만들고 물러날 것이다. 중간 시나리오 강대강을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강군놀. 거기 그 안에서 구지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식 투자자는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경우에 좋은 쪽 보지 말고 그냥 오래 길게 가거나 아니면 강대강이 가장 안 좋은 쪽도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단기적인 것이고요. 중기적으로는 FNC 불확실성 축소를 계속 기다리면서 시장은 계속 기간의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계속 들어왔던 거고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 뉴스3에서 코로나에 관련돼서 각국의 정책의 변화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미크론 상황이 어떻게 되고 그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를 계속해서 우리는 관심 있게 보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것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국의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는 향후의 주가가 그러면 상당히 영향을 주고 섹터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황 전망 이번 주에 오늘 월요일이니까 전망을 좀 해보면 사실 그 얘기가 그 얘기이지만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저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오크라인 사태의 변독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고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면 유튜브도 보고 많은 전문가들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저도 몇 개 봤는데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강대강 만약에 전쟁이 발발을 하면 시장은 분명히 아래로 한번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소위 체리피킹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번 시장의 하락의 주축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다. 인플레이션과 긴축이 주축인 것이 이것은 주축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것으로 인해 시장이 하락하면 체리피킹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길어질 수 있다. 길어지면 그러면 시장이 오히려 더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망하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표현을 한 것을 제가 표현을 드리는 것은 전달 드리는 것은 시나리오별로 본인들이 생각을 지금 각자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광전 속에서 분명히 시장은 변도성을 가질 것이고 변도성은 있지만 우리 시장이 3주 연속 종관지수가 코스피가 똑같다는 것처럼 결국은 기간의 조정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날짜를 기다리는데 어떤 날짜를 기다리냐. 우리나라는 3월 10일 동시 만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을 15일, 16일에 FMC 회의. 여기까지는 시장이 계속 시간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3월 9일날 어쨌든 대선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에 화면을 보시면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키포인트는 뭐냐. 하나는 금리 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구체화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지금 1월 이후에 시장이 이렇게 요동치면서 크게 변동성을 준 이유는 연준이 1월에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어요. 3월에 가서 보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즉, 어떤 폭우로 금리 인상을 하고 기축을 할 건지 또 어떤 기간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화가 되면 시장은 상당히 안정화될 것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정책 변화가 생기고 있잖아요. 정책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주말에 우리가 또 조치하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새로운 병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긴 했지만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현재 상황까지 보면 위드 코로나 정책들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그러면 시장은 상당히 안도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책을 보는 게 확정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두 가지가 움직이면서 물가 상승 지표의 상승율의 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즉 매월 이게 발표가 되잖아요. CPI 같은 경우에요. 그러면 전월 대비 얼마나 이게 움직이는지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도표로 보여드렸는데 전월 대비 얼마나 증가율이 되느냐 이걸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만약에 2개월 연속 정도로 지금 중국이 PPI가 3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거든요. 이게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지표가 나오면 시장은 상당히 안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떤 쪽에서 변국점을 갖고 또는 좀 안도할 거냐라고 봤을 때 이 세 가지의 키포인트를 잡고서 가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의 확인을 기다리면서 내부의 수급의 변화 과정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새로운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 후반에 우리 시장이 지난주에 코스닥은 프로세스에 끝났고 주중으로요. 그리고 코스피는 약법으로 마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자신감을 얻은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있으면요. 지난주 후반에 나온 각 증거사의 보고서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보고서들이 나왔냐면 이제 반응 시도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제 저점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 종목도는 찾자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종목도 별로는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어요. 불과 2주 전, 3주 전에는 다들 겁내 했었어요. 그런데 약간 심리가 변했다는 거죠. 이것은 아마도 수급의 변화가 생겼거나 아니면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조금 우리 시장이 강세를 보이니까 조금 자신감이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또 이번 주에 또 빠져버리면 또 다른 어떤 시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의 전체적인 심리나 그리고 시장을 보는 비유는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유가 바뀌고 있다는 것은 주식 투자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점이라는 것은 군중이, 군중이, 시장이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심리가 자꾸 변화된다는 것은 결국은 시장이 약세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섹터별로, 종목별로 분명히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에도 내가 어떤 섹터에서 투자할 것인지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관망 그리고 기관의 조정을 거쳐가자 이런 것이 전반적인 시험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 있을 혹은 있는 주요 이슈들 몇 개 좀 살펴보면서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사태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이유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 등 유동성 축소 정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경기 둔화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경기 둔화가 되지 않은 가운데 정말 잘 유동성 축소 정책이 이어간다면 한 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차에 전쟁 우려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우려가 지속되거나 강대강이 되면 유가 등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가 급등할 것이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급등될 것이고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것이다. 그래서 걱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포인트를 보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에는 우리가 정답을 내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명확하게 그 경로가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상당히 정지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지만 어떤 것을 우리 시장이 우려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 그런 이슈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좀 좋지 않은 뉴스인데 공매도 잔고에 자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 5월에 부분 재개했지 않습니까?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대해서 공매도 부분 재개했어요. 그 이후에 사상 최대 규모가 됐다고 해요. 코스피 기준으로 1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코스피의 전체 주식 수량 대비 0.46%고요. 전체 시총 대비 0.5%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게 작년 5월 이후에 두 배가 는 겁니다. 두 배가. 비중이? 네. 비중이. 비중이? 네. 그래요? 그러니까 0.3%, 0.25%인데. 그러니까 금액으로도 그렇고요. 10조 원을 돌파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전체 10조 원이니까 2,100조 전체 시가총이 0.5%니까 그렇게 작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시장에서 걱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걱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밑에 라인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직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숫자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늘 수 있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LG 코스피 200이 편입이 되고 나서 다른 쪽들의 매도가 나왔을 때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의 200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90%입니다. 코스닥 150은 코스닥은 종목 수도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전체의 50% 수준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요즘에 이 뉴스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은 더 자신 있게 공매도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MSCI 선진국 주수 편이 얘기하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 얘기를 계속 요즘에 뉴스에 선진국 관람은 사전적으로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공매도가 전면 재개가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200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의 90%예요. 그런데 코스닥은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숫자를요. 코스닥은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의 50%도 안 돼요. 나머지 종목들의 시가총액의 비중이 꽤 높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전면 재개가 되면 지금 있었던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있었던 충격보다 훨씬 더 중소형주의 충격이 클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형주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공매도 창구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 LGN 솔루션이 코스피 200에 편입되기 전이라는 거예요. 편입 후에 이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두 번째, 편입 후에 LGN 솔루션의 움직임에 따라서 코스피 200에 있는 다른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150에 있는 다른 종목들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만일 공매도 전면 재개라는 목소리가 점차로 커지면 커질수록 중소형주들은 굉장히 우려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당연히 대형주 장세가 된다는군요. 이걸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고서들을 보면 만약에 공매도 전면 재개가 되면 대형,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대형주 위주로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된 건 결과치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는 거고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면 대형주 위주로 가는 거는 공매도 거래가 활발해서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가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규모로 와 있어서 대형주가 좀 눌려 있는 상태거든요. LG엔솔 리밸럴 수도 있지만 공매도 때문에 눌려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전면 재개가 되면 그동안에 눌려 있던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에는 이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공매도가 들어와도 중소형주는 크게 흔들릴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MSCI로 간다라는 거는 장기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그게 간다 하더라도 사실 지수가 픽업된다. 그런 측면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량 대형주가 유리해요. 외국인들이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 다 대형주 위주로만 공매도가 재개되고 있으니까 그걸 터주면 나머지 중소형주의 수급상 안 좋다라는 얘기죠. 이런 걱정의 보고서들이 꽤 지난주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방장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중소형주 걱정이 돼서 지금도 팔아야 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항상 우리 주식 투자자는 미래에 투자하는 거니까 걱정이나 관심 뉴스 플레이를 보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이 있다라는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좋지 않은 쪽에 말씀드렸는데 좋은 쪽의 내용들을 말씀드려보면 그나마 이런 와중에서도 지난 한 주 동안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지난주에 프로소건까지도 가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지난주에 시험 불안 속에서 반도체 섹터가 선방했는데 특히 KLX 반도체 지수에 있었던 중소형주들 있잖아요. 이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소부장 같은 거네요. 얘네들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해서 이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꽤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던 것은 지난주 내내에도 제가 뉴스를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메모리 측면에서 보면 생산 차질 이슈로 인해서 디렛 및 랜드 플래시 현물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난 3분기부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게 상승할 것이다. 특히 랜드 플래시 현물 가격은 상승을 거의 확실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완성치 업체들은 이 가격이 오르면 이익단이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장비, 특히 후옥용 장비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지난 한 주에. 이거 왜 그랬냐면 AMD든 장비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예상 상회에 어떤 증설 발표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전방산업 수요 기대로 인해서 증설이라는 거 하는 것은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소위 있는 거기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장비주들이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실제로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반도체 쪽에 다시 터닝할 수 있겠지 않겠냐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쪽에 수급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주 내내 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고 이번 주에도 이번 주에도 이쪽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 뉴스는 아마 다뤘을 것 같은데 인텔이 자동차 반도체 시장 진출한다는 뉴스가 지난주 내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거 17일 날 인베스트 데이에서 발표한 거예요. 차량용 파운드리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에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뉴스가 나온 게 아니고요.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차와 함께 더불어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포커스는 하기보다도 저는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밑에 괄호 치면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인텔이 아리조나 파운드리 증사를 하는데 200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오아이유의 신규 공장을 지는데 200억 달러 이스라엘의 파운드리 공장 타워 반도체에 54억 달러에 인수했거든요. 이렇게 인텔이 직중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소위 반도체 굴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리시오링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인텔이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TSMC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니스나 투자에 러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후반 기업들은 분명히 수혜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찰리 멍거, 여러분 다 아시죠? 벅시에서 외의 부회장으로 계시는 찰리 멍거 중국 투자 납관이라는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규제로 주가가 반토막 난 알리바바를 지속해서 매수해서 지금 계속해서 알리바바의 지분율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수익 좀 났나는 기분? 알리바바는 수익이 안 났죠. 알리바바는 계속 빠졌거든요. 이거 거의 50% 이상 하락했어요. 왜 그랬냐면 중국이 규제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빠졌었는데 찰리 멍거의 이론은 뭐냐면 중국 주식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 투자가 투자 수익률 면에서는 미국 투자의 수익률보다 높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런 발표를 했는데 참고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중국의 비아디 지분을 10%를 샀어요. 멍거가요? 네. 그때 샀는데 그때 얼마 샀냐면요. 2억 3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 2,100억 정도 샀습니다. 2,100억, 2,200억. 그게 작년 말은 아니고 작년 한 3분기 말 정도에 얼마였냐면 70억 달러가 된 거예요. 엄청나게 성공했죠. 한 30배 정도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 않았을 때 비아디를 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기사들을 내보내면서 알리바바가 규제나 중국의 지금 경제 성장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 부분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러한 좋지 않을 때 찰리 멍거는 매수에 진입했다라는 기사성이 이제 내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요. 이런 부분들을 왜 소개를 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중국은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자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규제 이슈라든지 아니면 전쟁 이슈라든지 기업의 기본적 가치의 변화 그런 것보다도 어떤 이슈에 의해서 노이즈에나 아니면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빠졌을 때 투자를 하는 이런 분들의 어떤 투자의 철학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아이비들은 지금 중국에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은요. 중국 시장에서 좋을 것이다. 중국에 투자하라는 쪽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중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중학개미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사후적으로 중국 시장에 이런 변화가 생기고 있으니 중국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난 2004년도에서 2007년도 동안 중국이 급등하는 동안에 우리나라의 경기 민감들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2015년도에 중국이 급등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내수들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움직인다면 이건 예상입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중국이 움직인다면 중국이 어떤 섹터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정도는 우리는 알고 가자. 그런 취미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슬리몬거가요. 24년 1월 1일 생이네요. 24년. 1924년. 그게 2024년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나이로 이게 도대체 몇 살이 97, 98? 그런 거 아니에요? 2024년이요? 그럼 거의 99이죠. 네? 24년이면. 그러니까 99. 1월 1일 생이니까 더 더운다나. 그런데 이제 중국의 알리바바에 투자한다는 거지. 내일 모레 100세인데. 확실한 투자철학이 있는 거겠죠. 진짜 부럽다. 부럽다. 다 떠나서 알리바바 먹고 손해보고 그걸 떠나서 100세를 앞둔 양반이 지금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 존경합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오늘 월요일이긴 하지만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면 또 이렇습니다. 저희가 저한테 제 친구분들이 제조업체나 다른 친구들. 여담으로 다른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참 넌 좋겠다. 이러면서 저한테 부러워하는 게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시작을 이해하고 시작을 계속 공부하고 주지 투자를 하고 있으니 나중에 은퇴하고 나이를 먹어도 넌 할 게 있지 않냐. 주지 투자를 할 게 있잖아. 주지 투자라는 걸 할 게 있지 않냐. 이렇게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후배도 있고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잠깐 사이에 변동성이 크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고 또는 긴축 때문에 올해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투자 노하우가 점점 쌓여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평생 재테크의 주지 투자 부분에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지. 지금 이거 현재 하나. 지금 찰리먼거 말씀해서 나이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주지 투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주지 투자를 어느 정도 좀 큰 변동성을 이겨내면서 이해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또는 투자 원칙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주지 투자가 재테크로서 중요한 재테크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90세까지 한번 해봅시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 오래오래 사시고요. 찰리먼거보다 더 오래 현직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월요일 아침 또 든든하게 문을 열어주신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의 달인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자세히 알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